두 번째 아이템 다시 이제 또 일로 오겠습니다 이거는 정진상 실장의 정식 공판이 어제 시작을 했어요 정식 공판이 그전에는 공판 준비길이었고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제 많이 헷갈릴 텐데 얼마 전에 유동규 씨가 막 얘기한 거는 김용부 원장한테 한 거고 어제 정진상 실장에 대한 첫 공판길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아주 재밌는 얘기가 좀 나왔어요 일단 뭐로 기소됐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재명 대표 기소 못한 428억 그러니까 이거 이재명 측 지분이 다했던 428억 이거는 정진상 실장은 기소가 됐어요 여기까지는 최소한 짠 건 확인됐다고 본 것 같고 이재명 대표가 들어오느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인 거고 그 다음에 한 2억 6천만 원 정도 따로 뇌물을 받은 거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전 정보를 통해서 위례신도시의 정보 사전 주고 대장동 일당들한테 정보 주고 이 내용이 들어있는데 자 기사 좀 띄워주세요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 이 CCTV가 뭐냐 이 CCTV 이 CCTV는 정진상 실장이 받은 뇌물 중에 일부 액수를 성남시장실 앞에 있는 그 비서실장 자리에서 받았다는 거잖아 근데 그거 관련해서 정진상 측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CCTV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리고 그때 기사에도 떴었어 내가 알기로 이재명 그 당시 시장이 뇌물 주라고 들어오는 놈들 저거 내가 저거 CCTV 녹음 소리까지 나는 걸로 다 저거 해놓겠다 그게 혹시 수술 시에 CCTV 설치 정책으로 이어진 거 아닌가 바로 그 CCTV로 이어졌는지 그거 뉴스에도 나왔어요 뉴스에도 그 화면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품에서 봉투를 꺼내려고 하는데 이재명 당시 시장이 이렇게 잡으면서 이렇게 CCTV 있어요 그게 뉴스에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정진상 실장 측에서 야 우리 여기 CCTV도 있고 야 그리고 독립공간도 아니고 시장실 들어간 입구에 있는데 야 CCTV 다 있는데 그걸 거기서 돈을 어떻게 받냐 이게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구조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검찰이 이건 사실상 웃더라고 그렇죠 유동규도 웃었습니다 유동규도 웃고 검사도 웃고 일단 첫 번째 저 CCTV가 있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면 저 사람이 구속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거는 영장실지 심사에서도 어떤 반박 유력한 반박 근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유동규 진술이나 기타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야 그럼 다툴만 하네 그럼 영장이 기각됐겠죠 영장이 발부됐잖아 영장실지 심사 때는 이 얘기를 안 했을까요? 했대 했다 했는데 왜 또 할까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야 그때 영장실지 심사에 다 까였잖아 법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제가 좀 전문용으로 하면 일단 영장실지 심사 단계에서 저 주장은 다 탄핵되었습니다 탄핵됐다 탄핵됐다고 영장실지 심사 주장 탄핵됐다 그러니까 거기 CCTV는 가짜였다 가짜 CCTV였다 가짜 CCTV였다는 걸 듣고 유동규가 저기 나오잖아 피식 웃고 지가 가짜라고 얘기해놓고 뒤에서 둘이 같이 재판을 맡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는 더 재밌는 건 그리고 만약에 CCTV가 진짜였다고 해도 비서실장 자리가 비춰지는가 비서실장이 시장 바로 옆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네 방이 같은 방인가? 아니 그러니까 연결돼서 열려있대 거의 이렇게 다 거기 자기를 거쳐서 근데 쏙 들어오는 수준은 아닐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뉴스 화면이 기억이 나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때 조금 고민했어요 이재명 시장처럼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제 주변에 어떤 사람은 꼭 자신이 없는 것들이 저런다 근데 저도 사실은 CCTV 다는 거나 바람직한 행위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여러 생각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제가 그때 시의원할 때 그렇지 제가 이재명 시장하고 동기입니다 아 그렇지 동기지 2010년 6위 지방선거 동기거든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생각을 많이 해봐서 좀 뚜렷하게 기억이 나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앵글 안에 정진상이나 이런 다른 사람의 책상이 들어갈 만한 앵글이었는지 의문이고 보통 시장실 구조가 비서실장이 바로 옆에 앉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입구 쪽에 이렇게 문 밖에 살짝 그 쪽에 있거나 그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가짠데 그 CCTV는 그게 혹시 진짜로 저기 사각지대도 많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이 다음 기사 좀 봐주세요 나는 그래서 사실 이 재판부서 재미있는 건 이재명 대표가 이것도 거짓말한 거냐 그럼 결국 장안의 화제였던 이재명 시장실 CCTV 그렇죠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는 달았다가 처음에 달았다가 나중에 생각이 바뀌어서 가짜로 바꿨어요 이거는 좋은 의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문은 났잖아 소문은 났어 이미 소문 다 냈다 소문은 냈고 그래서 모형만 설치해둬도 들어오는 사람들이 의식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첫 번째 가능성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뉴스에 나온 그 영상 그 영상이 CCTV로 촬영한 것이 아니었다 그렇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설치해놓고 이렇게 촬영한 거죠 핸드폰으로 촬영한 것이 이렇게 올려놓고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 이상했던 게 저는 사실 그 영상을 공개한 것도 조금 이상했어요 그리고 누가 봉투를 꺼내려는 걸 공개한 거잖아요 이거 범죄 현장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시장이 근데 어쨌든 가면 그거는 약간 연출을 해가지고 혹시 연출 아닌가 연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봉투를 이렇게 아니 그것도 웃긴 게 시장실에서 봉투를 이렇게 주지는 않거든요 CCTV 없어도 그렇지 시장실에서 이건 의심입니다 의심이요 그렇지 시장 봉투를 주려면 다른 장소에서 만나죠 시장실에 가서 이렇게 주지는 않지 영화에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주차장에서 주고 재밌다 그거 네 근데 돈을 주는 사람이 시장실에서 이렇게 준다? 봉투를 이렇게 이렇게 꺼낸다고? 그거는 연출이야 내가 보기에 거의 연출이고 저는 연출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다고 그때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장안의 화제였던 이재명 대표가 저런 거 연출을 나쁜 의미가 아니라 저는 이재명 대표 지난 대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윤석열 이재명은 감독이 굉장히 어울린다 감독이 어울린다? 윤석열은 야구 감독 이재명은 영화 감독 되게 잘 어울린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영화 뭐 아수라 뭐 이런 거야? 네 말죽거리잖아 말죽거리 말잔하고 그리고 아까 cctv 사각지대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cctv의 또 하나의 위험입니다 cctv는 제가 예전에 몇 달 전에 이태원 참사 조금 직후에 사회가 전시사회 포르노 사회가 되고 있다 그렇지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막 드러내려고 한다 근데 드러내는 것은 또 한편으로 은폐하는 걸 만들어내는데 cctv를 달아가지고 그걸로 온 사방에 소문이 다 났어요 근데 진짜 사각지대에서 받아버리면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사각지대를 그러니까 cctv를 달았다는 것과 사각지대가 생겼다는 게 동의어예요 그렇다면 사실 이렇게 보면 cctv 다는 것도 답은 아닌 거죠 그렇지 맞아 맞아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어쨌건 보여주기나 쇼잉을 굉장히 잘하잖아 그렇죠 쇼잉을 그러니까 이것도 딱 그때 그것도 능력입니다 그럼 좋게 쓸 수도 있는 능력이고 그렇지 대표적인 게 이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 공약을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탈모 건보료 진행할 때 이재명은 뽑는 게 아니죠 심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같이 보수 언론 쪽 언론인하고 같이 있었는데 연기력 죽인다고 나 그래서 아야 진짜 지금 하다하다 저것까지 하냐고 그때 그랬는데 근데 그렇게 연출했다면 저것도 또 한 번 다시 되짚어서 또 이재명 대표에게 논란이 그래서 그때 cctv는 또 어떻게 된 건가 저도 잊고 있었는데 다시 한 번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저 cctv가 가짜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게 또 한 번 얼결에 이재명 대표한테 한 번 더 가는 그 영상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무슨 영상이냐 그 영상의 진유를 또 밝혀야 사실 저는 검찰도 그걸 좀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상호 둘 다 이재명 대표랑 검찰 측 양쪽이 다 그 영상에 대해서 좀 검증을 해봐야 된다 그렇지 맞아요 맞아요 이게 다른 걸로 촬영된 건 아닌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유동규 회장은 정진상이 정진상한테 그 당시 그랬대요 저러면 시장님이 너무 불편하지 않겠어요 아 그거 다 가짜야 이게 이제 유동규 씨의 얘기인데 이게 맞다면 이거는 아주 또 하나의 또 또 하나의 재미있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반전이 또 있는 거 아니에요 가짜라고 했는데 진짜야 아 가짜인 줄 알았는데 진짜야 막 영상 파일 되게 많고 이런 거 아니에요 혹시 하여튼 지금 이제 영장실침서 과정에서 이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거니까 검찰 입장에서 그럼 이게 일단은 지금 제가 알기로도 시청 공무원이나 이런 것들 다 확인했어요 검찰이 전부 다 확인해서 지금 이게 CCTV가 가짜라고 지금 밝힌 거고요 그리고 이게 나왔어요 이거는 내가 보기에 이거 기사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이게 참 찌질한데 되게 찌질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검찰에서 이걸 가지고 그 428억이 이재명도 쓸 수 있는 돈이다라고 입증하기엔 좀 비약이 심하긴 한데 일단 유동규의 진술에 따르면 저게 이제 성남시장 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 휴가를 가는데 2014년 재선되고 2014, 2015년 여름 휴가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 측 비서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시장 이제 성남시장 비서한테 전화가 와서 시장님 부부가 부산에 휴가를 가려고 그러는데 호텔 예약을 좀 부탁해요 이런 요청이 왔다는 거예요 네 개인 휴가를 가는데 왜 유동규한테 부탁을 하지? 그러니까 내가 돈 내는 거니까 비서한테 그냥 예약만 좀 부탁해다 이래야 되니까 요거까지 내가 오케이 무슨 유동규가 나나나나나나 어 에 뭐 이 업체도 아닌 나나나나 에 이거 그러니까 그래서 예약을 해달라 그래서 아 그러니까 니가 내라는 소리구나 그렇잖아 네 아니 비서가 차이가 하면 되는데 유동규한테 예약을 하라는 거니까 네 어? 그럼 내가 내라는 건가? 그래서 내가 냈대 근데 한 번이 아니라 100만 원씩 150만 원씩 뭐 그 다음에 그럼 예약도 유동규 씨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선정을? 어 그거를 하시다 보니까 전문성이 쌓여가지고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되신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관광지를 또 쫙 쪼악 깨고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요 거기에다가 또 꼭 조식을 드셔야 된대요 아 조식 맛집을 찾아라 아하 조식 맛집도 찾아서 조식가까지 해가지고 다 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일단 이재명 대표는 이게 사실이면 응 이거 딱 그거 생각 안 나냐? 뭐가 생각날까요? 초밥 아 소고기 초밥과 소고기 네 딱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 그거는 이제 법인 걸로 썼고 어 근데 이거는 유동규 씨 사비가 된 것 같았죠 그러니까 약간 방식이 자기 돈 안 쓰고 네네 초밥도 사오라고 공통점은 자기가 돈 쓰지 않는다 자기 돈 안 쓴다 근데 이게 한 10여 차례 이상 된다라고 하는 거고 네 결정적으로 이게 이재명 대표가 본인 본인 개인 휴가로 갈 때 이걸 유동규 씨가 냈다고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이거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반박도 안 한다고 하는데 난 이걸 좀 제안하고 싶더라고 어떤가요? 저 당시에 뭐 카드사라든 어떻게든 요청을 해서 네 저건 개인 휴가니까 자기 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자기 돈 낸 거 확인되면 돼요 네 호텔 예약한 거 하고 그것만 확인하고 딱 내고 야 이거 봐 유동규 거짓말이잖아 하면 되는데 아니면 나 여기 안 갔어 어 라고 하던가 그렇지 그것만 하면 돼 근데 그냥 그냥 아 거짓말이래 네네 법학 때랑 비슷해 아까 아 거짓말 이게 사실이면 무슨 법 위반이 되는 거죠? 정치자금법인가? 이거는 굳이 말하면은 뭐 그냥 아 뇌물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금품향흥수수? 그러니까 이거를 유동규가 낸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유동규 대장동 일당 돈에서 네 유동규가 뽑아서 이렇게 준 거라는 거거든 네 결국 그게 뇌물이지 뭐 그렇게 따지면 유동규는 전달자가 되는 거니까 굳이 말하면 네 그리고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게 조금 요거 갖고는 부족은 한데 네 검찰에서는 그 428억이 쉽게 말해서 이재명 대표 측 거니까 이렇게 맘대로 빼내었다는 거야 네 작은 돈이라도 네 그래서 이것도 428억에 이재명 대표 기소할 때 아주 작은 정황증거 중에 하나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 근데 조금 무리인 것 같아요 좀 약하지? 금액이 좀 약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금액은 큰 것만 봐가지고 큰 것만 봐서 그런데 근데 어쨌든 금액을 떠나서 이거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법적으로도 그렇지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거는 그냥 정치자금 받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난 그래서 자꾸 그거랑 결합이 되더라고 그때 법카 법인카드 법카 법카 근데 법카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네네 너 저번에 그 배소연을 찾아라 이거 하고 있었잖아 법인카드는 제가 1타 어 1타잖아 현재 1타 어 1타잖아 네 배소연씨가 경기도 총무과 업무분장표에 없었다 그렇지 그리고 전체 별정직 명단에도 없었다 어 라고 하는 걸 제가 밝혀냈죠 그렇지 그래서 그래서 박성철 잘했대 우리 그랬는데 제가 제3차 청구를 경기도에게 어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찍어서 얘기했어요 배소연씨 어 소속 부서하고 어 업무 어 했더니 비공개 어 왜 재판에 관여되어 있으니까 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그렇지 근데 내가 그럼 재판에 관련된 사람의 모든 정보는 비공개인가 어 해서 행정심판을 작년 11월에 청구를 했고 그렇지 어 두 번에 걸쳐서 재결기간이 연장이 됐고요 어 두 번에 걸쳐서 심리를 했습니다 그렇지 이 결과가 어 나왔어 네 상세한 결과는 제가 아직 못 받았는데 응 결론만 일단 전달이 됐어요 어 기각이 됐습니다 야 제가 졌습니다 배소연이 어디 어디 어느 부서였는지 그게 네 그게 국가기밀이냐 모르겠어요 이게 재판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는 것인지 아 이게 너한테 얘기해주면 너가 막 해서 재판에 영향을 막 언론에 막 뿌려가지고 막 이럴 네 말이 안 되는 건데 어디서 이랬는지 뭐 이랬는지 알려달라는 건데 단순 사실인데 어 그리고 그게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지 네 단순 사실인데 어 근데 그것도 못 알려주나 아마 그 위원들끼리 의견이 조금 팽팽하게 나뉘었던 것 같기는 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심리를 두 번 연 게 아닐까 야 네 그렇게 해서 이게 하나의 사례로 남게 되는데 음 제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소송으로 갈지 음 이제 소송으로 네 행정소송 아 이제 으로 갈지를 검토를 할 계획이고요 어 그런데 어 그렇지만 그렇지만 어 글쎄 내가 영향을 끼친 건지 모르겠지만 어 어제 그렇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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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에게 어 어 제수사해라 김혜경 씨를 의전한 걸 의전을 수행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업무입니다 지자체 업무에서 그렇지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진하다 아 아 그것뿐만 아니라 약 대리처방 의혹하고 몇 가지를 찍어서 어 검찰이 경찰에게 재수사 요청을 합니다 음 맞아 네 자 여기 많이 나오네요 네 경찰이 불송치한 이재명 관련 사건 지금 이 얘기입니다 네 검찰에서 잇따라 재수사 요청을 했다 너 때문인 것 같기도 하다 그래도 이게 언론에서 보도한 곳은 제가 그 개관 전문기자로 있는 뉴스민 음 거기서만 보도했거든요 어 그렇지 네 그리고 이제 어 지난 국감대 조은희 의원이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조금은 기사화가 됐어요 조은희 의원이 이제 본인이 판 건 아니기 때문에 음 김수민 지사평론가가 그거 밝혀냈다고 인용을 했어요 어 진짜 네 사실 그거 때문에 제가 어디 가서 또 불이익 받는 건 아닌가 그거 때문에 넌 또 국민의힘이라고 또 오해받는 거 아니냐 이제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 쪽하고 협력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었죠 그거 때문만 아니라 이건 원래 내가 하던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검찰도 이거를 알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뭐 제가 했다 이런 건 몰라도 이런 사실은 너무 이상한 게 많았거든 네 구멍이 조금만 조금만 확인하면 메꿔질 수 있는 구멍들을 송송송 해놓고 그냥 수사를 그만둬버리면 안 되잖아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행정 심판하고 소송 이거 결과를 떠나서 수사를 통해서 빨리 밝혀져야 된다 그렇지 라고 보고 참고로 이제 만약에 그 배소연 씨가 업무를 맡은 게 없었거나 어 아니면 있는데 명목상으로만 있었고 실질적으로는 김혜경 씨 수행했다 의절했다 라고 한 다음에 이게 이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국고등손실 국고손실죄 네 해당하고 이게 이제 그 손실 액수가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면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아니 골로 가는 거야 그거는 국고손실죄가 되게 세 아마 5억 이상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모 씨가 받은 급여만큼이 국고손실이 될 텐데 그렇지 그렇지 4년치 연봉 합쳐가지고 5억이 넘지는 않을까 아슬아슬해 아슬아슬한가요? 아슬아슬해 5억 원 넘어가면 5년 이상의 징역에 무기징역입니다 그렇지 그리고 제가 장담하건데 성남FC 제3자 뇌물공여하고 대장동 배임 이것보다 국고손실 이게 입증하기 더 쉬울 겁니다 그럼 이게 더 빨라 어떻게 보면 근데 경찰 수사는 어처구니 없게도 여기서 진도가 제일 늦었다는 거죠 그때 너랑 나랑 그 얘기 한 번 했었어 이거 국고손실은 진짜 조금만 타고 들어가보면 아니 배소윤이 한 게 아무것도 없고 그럼 배소윤이 말 그대로 그냥 비서 역할만 했으면 가정, 가정, 비서 그럼 그건 명백한 국고손실이고 그 월급 거기다 버카 먹은 거 쭉 따놓으면 초밥, 소고기, 얼추 합치면 그냥 바로 나오는데 근데 이게 안 되길래 내가 너무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거는 이번에 검찰에서 재수 근데 진짜 너무 많다 이재명 관련해서는 너무 많아요 분야가 이제 지치려고 그래 위증교사도 있잖아요 위증교사도 맞아 위증교사도 터졌습니다 위증교사도 있어 따라가기도 힘드네 위증교사 갑자기 또 헷갈린다 뭘 위증교사 했죠? 그러니까 이거야 PD 사칭? 검사 사칭 검사 사칭 때 그때 돌아가신 분 옛날에 성남시장이었던 그 분 이름 까먹었는데 고기 비서실장인가 그랬어요 그러다 이쪽 필드로 넘어온 건데 이 사람이 법정에 나가서 전화를 받았던 사람이고 근데 그때 지금 일단은 검찰에서는 이재명 그 당 시장이 직접 이재명 시장 나아야 하여튼 직접 전화했던 거 이재명 변호사고 나갔다 이재명 변호사랑 직접 통화한 사람 중에 살아있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었거든 반대쪽 사이드니까 이 사람의 진술이 아무래도 재판에서는 영향이 좀 컸겠지 재판에 영향이 크니까 재판부터 믿었고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 공사법상 허위사실 유포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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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요 1, 2심 다 그 검사 사칭 부분이 그거는 원래 판결하고 좀 달라진 거지 그러니까 과거에 근데 그때 이재명 이 사람이 내가 보니까 이번에 영장 기각됐거든 백현동하고 또 연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김인섭이랑 또 영장 기각된 게 그 부분 다 자백한 게 되게 큰 것 같더라고요 위증 교사 부문을 자백한 거 근데 이제 문제는 당사자가 자백을 해버렸으니 엄청난 거네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이재명 그 당시 변호사하고 전화한 통화 녹음 그 다음에 이번에 공사법상 허위사실 유포 그 때 했던 통화 녹음 그쪽 변호사가 했던 또 녹음 통화했던 녹음 그거 다 지금 확보하고 있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쪽이 약간 공익재보 비슷하게 지금 백현동하고 해소영장이 기각됐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이런 거야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요 그때 상황이 변호사가 그냥 내라고만 하세요 내라고만 하세요 우리가 하면 내라고만 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재명 변호사는 그냥 옆에만 있었던 것뿐이네요 네 이걸 원한 거야 이런 방식이거든 원래 검사 사칭하는 전화를 했을 때 그게 이제 사실 전화 자체는 통화 자체는 PD가 했던 거고 그걸 옆에서 바꾸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건데 그냥 우리가 물어보는 질문 우리가 원래 보통 변호사들이 내라고 답이 나오게 보통 정리를 한단 말이야 근데 사전에 그렇게 해서 내라고 해달라 전 기억이 안 나는데요 내라고 해주세요 이거는 이미 또 그 이후에 영장 기각되고 나와서 TV조선기자랑 인터뷰하면서 나왔어요 이게 기사가 그래서 이 부분도 위증, 위증교사는 법원에서 굉장히 안 좋게 봐요 그렇죠 판사를 속이려고 한 거니까 네 법정에서 한 거니까요 물론 이것 때문에 그때 공선법상 허위사일 유포가 다시 뒤집혀지진 않겠지만 위증교사가 죄가로도 추가되는 거야 위증교사는 별도로 다투어야 되니까 그렇지 참 이게 너무 많아서 이거 어떡하니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가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나요 거의 위증교사는 실형 아니면 집유야 그러니까 나머지 너무 많아서 지금 이것도 조금 더 얹을 수 있는 거지 공직자는 집행유예가 붙어도 직을 박탈됩니다 그렇지 금고 이상의 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또 쉽지 않은 하나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애몽짱님이 잘 가시게라고 쓰셨네요 네 문자 좀 읽어드릴게요 자 우리 정인님 이준석가 되는 김재원 우리 예찬이까지 또 혼내주고 싶어요 백변님 수민김 많이 혼내주세요 전 또 예찬이랑 개인적으로 아주 쉬네요 왜 또 청부를 하십니까 청부를 네 혼내기 청부 오렌지 페퍼민트님 동대에 커피 이수다라는 카페 보고 흠칫 놀라 오랜만에 생방 맞춰왔어요 거기 자주 가셔야겠네 거길 들려야 흠칫 놀라서 생방에 들어오시는구나 네 자 우리 울프레마트님 진짜던 가짜던 CCTV 있으니 조심해주라라는 의미로 달아놓은 듯합니다 그나저나 수민님 오늘 선보러 가시나요? 아 제가 TV에 한 군데 출연을 하고 왔어요 오랜만에 깔끔하게 여기 제가 원래 목요일이 한가한 날이라서 목요일을 항상 약간 보통 캐주얼하게 둘 다 그지꼬라고 와가지고 이러고 하는데 그래요 오늘은 제가 아까 딱 얼굴 보자마자 방송 갔다 왔구나 그랬습니다 자 우리 동방상용님 천하통일이 아니라 천하람 허은하를 끌어안는 보수를 통일했다라는 건가 봐요 아 이제 저렇게 되길 바라신다는 좀 그렇게 돼야겠죠 자 우리 그럼 이제 마지막 아이템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